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하고 다음 달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행위였다며 징계처분 처리를 요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석정지 30일은 의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원주시 귀례면에 한 석산 개발업체가 사업면적 확장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업면적을 기존 22만 제곱미터에서 34만 제곱미터로 50%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사업구역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귀례면에는 모두 5개의 채석단지가 운영되고 있어 사업구역 확장 등에 따른 환경과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관련 사업비 9조 5,1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9조 183억 원보다 4,984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제 분야는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 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에 20억 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25억 원 등 1조 554억 원이 반영됐고, SOC 분야에선 여주, 원주, 철도 423억 원, 제천, 영월 고속도로 747억 원 등 2조 2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주 문화의 거리 치맥축제가 오늘 개막해 이번 주말까지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원주가 맛있다, 원주가 재밌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원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치킨과 숙제 맥주 업체들이 참가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치킨과 맥주를 판매합니다. 치맥가수왕 선발대회와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돼 축제에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원주 문화의 거리 치맥축제는 침체된 구도심 활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이 진부면 마평리 5대천 1원에 대농갱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 대농갱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 자원센터로부터 무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지금은 5에서 7cm 크기의 치어지만 2, 3년 뒤에는 30cm가량으로 자라 내수면 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농갱이는 일명 그렁치, 그렁챙이 등으로 불리는 우리 토산어종으로서 자연환경변화, 외래어종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한반도 농협이 국비사업에 선정돼 기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새롭게 단장합니다. 내년부터 약 50억 원을 투입해 구축되는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새로운 선별장을 신축하고 자동선별 시스템이 입력된 선별기와 재고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월 토마토와 사과 등의 하루 공동 선별량을 기존의 2배인 4천 톤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횡성한우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횡성한우는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까지 16년 연속 지역특산물 한우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20개 부문 가운데 정부가 후원하는 신뢰가능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부터 한우 명품화를 시작한 횡성군은 제4차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오는 10월 횡성한우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어는 안흥찐빵 반죽에 사용된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60대 기계찐빵업체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1년 중국산 자색고구마 가루로 만든 찐빵 9,600개를 국산 재료로 만들었다고 허위 표시한 뒤 판매해 2,8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적발되기 전 원산지 허위 표시를 시정하긴 했지만 해당 대표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평창군 박립면 천재당 유원지에 인명구조용 로켓 발사기가 설치됐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구명 튜브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최소 20에서 60미터까지 날아가 인명구조가 가능합니다. 천재당 유원지는 낚시와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순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은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한 곳에 설치했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횡성과 영월 청소년들이 만든 119 안전 뉴스가 강원도 최우수 뉴스로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강원 119 안전 뉴스 경연에서 횡성여고팀의 벌 쏘임 예방 뉴스와 영월 청소년문화의 집팀의 다슬기 안전 채취 뉴스를 13개 작품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하고 전국 대회에 출품했습니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 119 안전 뉴스 경연 대회를 통해 다음 달 18일 수상작이 선정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